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칼라로 자켓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자켓 화이트 칼라의 팔은 망사로 넣었고요 굉장히 편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너설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앞에는 단추 체인단추로 걸어드렸습니다 화려하고 또 특이한 소재로 준비를 해서 굉장히 옷이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앞에 검정 탑 나시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또 은색 탑 나시로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